아이를 위해서는 마당보다 좋은 게 없어요. 뛰어, 나다 놔. 뛰어. 와, 진짜 넓다, 진짜 넓다. 마당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앞에 아예 벽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우리 지준근께서 여기 꽃이랑 나무를 아주 예쁘게 적용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요. 와, 너무 멋있다. 저 제초제 뿌리다 끝나죠? 마당만 즐기느냐? 아니에요. 남한강 귤을 조나단 씨에게 선물합니다. 아까 그 귤? 집에서 보여요? 이게 선물이에요. 되게 가까운 건데. 바로 있어요. 너무 가까운데? 남한강뿐만 아니라 저기 산새로 오세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기가 우리 집이야. 별 다방이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형, 제가 한번 찍어줄게요. 내가 내 집이다. 내 집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 집이야! 잘 찍었다. 너무 멋있다. 하나, 둘, 셋. 사진 못 찍었네. 저렇게 못 찍었네. 박영진 코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될 텐데. 그게 참 안 되네. 남한강 전망을 마당에서도 즐길 수가 있고. 그리고 집 안에서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의 이름은 남한강! 좋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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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다. 이름 너무 좋았단. 이름 너무 좋았단. 요! 요! 준비 완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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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조나단 쉽게 하면 난단. 너희들은 절대 매물 쉽게 판단 못해. 조나단 랩을 소스라치게 잘하지 않네요. 그러게. 소스라치게 잘하지 않네요. 그러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느낌은 거의 제이지인데. 어떡해. 왜냐하면 나는 폭팀보다 높은 계단. 어! 폭팀의 집단 너게 야단 맞아. 봐도 봐도 좋은 이 매물. 남한강 좋았단! 요! 오! 랩 좋았단! 랩 좋았단! 우리 향해 갈 수 있어요? 오! 랩 좋았단! 아! 랩 좋았단! 우리 향해 갈 수 있어요? 자! 자! 쇼! 쇼!